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감담에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전 세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 투자자뿐만 아니고 중앙은행 관계자들 이런 많은 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미국의 8월 물가지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높은 물가지수가 발표가 돼 가지고 간밤에 미국의 정권시장에서는 기술주뿐만 아니고 모든 주식들이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의 중앙은행 그 밖의 국가들에서 금리정책 경제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리가 얼마 정도 오를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일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초강력 인플레이션 대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고금리 금리가 오르게 되면 또 결국은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고금리 더하기 경기 침체 또 더하기는 뭐가 오겠습니까 자산 가격 크게 폭락 이런 전혀 상큼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일면 톱뉴스일 겁니다. 조선일보 온라인판의 일면에 아주 홈뉴스는 미국이 8월 물가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8.3%로 기록됐고 따라서 이제 20일 전후에 미 연준에서 결정하는 이런 추가적인 금리 인상폭은 최소 0.7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렇게 하죠.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을 본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한국은행도 이어가지고 계속 금리를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라는 부분들이 현실화되면 또 자본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3%를 기록했다고 9월 13일 현지시간 기준입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발표했다. 지난 6월 9.1%포인트를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7월 8.5%에 이어서 두 달 연속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시장의 전망치인 8.1%포인트보다도 높았다. 따라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6월 7월 두 차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지만 지난 3월 이후에 미국의 물가 수준은 6개월 채 계속해서 고공행진인 8%를 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치의 바탕을 두고 모든 정책을 펼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관계된 분들은 20일 전후에 발표되는 금리 인상폭이 최소한 0.75%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6월 0.75% 인상, 7월 0.75% 인상, 그다음에 9월 0.75% 인상. 어마어마하죠. 부채가 상당히 높은 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헤쳐가야겠구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스탁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금리 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당장 반응을 해서 오늘 대부분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대개 5%대 혹은 8%대 그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8.3%의 상승, 미국의 물가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참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계시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런 스티글러츠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미국에서는 그냥 물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금리가 렌트비, 주택이나 아파트의 임대료에 그대로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연준 의장이 펼치고 있는 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렌트비 인상이 상당히 물가에 큰 압박을 가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던 그런 자본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불안감에 달렸고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이제 추자자 일각에서는 반드시 경기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의 금리 인상이 이루지야지 지금 연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올리면 경기 아마 침체를 둘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성 발언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연준의 그런 정책 목표라는 것은 2%대 물가 상승률까지 끌어내리는 거니까 8%에서 2%까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아마 단행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정시나 나스닥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오늘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금리를 올리게 되면 투자가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을 금리 부담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22년도의 12월 무렵에 미국의 금리는 연초의 제로 금리에서 3.75에서 4%가 될 것이다. 내년 초에는 최소 4.25%까지 오를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경제 여건이 바로 기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연준은 확실하게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도 따라가야 되니까 참 부담이 크겠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자산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금리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아주 세일 가격으로 자산을 던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투매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나그네님이 짜장면 저렴할 때 많이 먹어둬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연준이라는 그런 조직은 별로 이렇게 융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연준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소위 존재의 근거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전년 대비 8%의 금리 인플레이션율을 용인하면서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금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참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시민들도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몇 분이 아주 촌철살인 같은 그런 견해를 딱 제시했는데 그 견해가서는 핵심만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는 것도 앞을 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백철하님 말씀을 잘 하셨네요. 이 정도 인플레이션 정도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결국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다시 금리를 내리는 말이 내년 후에는 나올 것입니다. 아주 백철하님이 어느 경제 에코노미스트 못지않게 정확한 표현을 하셨네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결국 경기가 침체되고 다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내년 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미국 계시는 모양인데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 엄청난 돈을 미국 정부가 사람들의 뿌린 것도 문제지만 결국 1년 2년 전보다 미국의 평균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년 2년 전에 맥도날드의 직원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최소 시간당 16불로 올려달라고 대모했을 때 저는 속으로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대부분의 미국의 주가 최저임금이 10불 미만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은 월그린 같습니다. 월그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시간당 17불을 줘도 사람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거의 10불이 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금이 풀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미국의 경제가 왜 괜찮냐고요? 이미 그만큼 인금성이 상승했으니까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정도는 정상적인 직장을 향하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현장 이야기를 미국의 현장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스티글리처 노벨상 경제학 수상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렌트비에 큰 그런 증가가 발생해 가지고 렌트비가 또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지적이 생각이 나네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과거 12개월 동안의 물가 변동률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거 12개월 동안 8.3%라는 것은 7월에 비해서 대충 0.3%가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12개월 동안 8% 정도가 물가가 올랐고 그것이 계속 내려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오른 물가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십수년간 오르지 않던 물가가 8% 정도 오른 뒤에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금리만 계속 올리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의 판단이라고 해도 지나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도 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고금리, 경기 침체, 자산 가격 폭락,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 사람들이 졸라 멀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가지고 저마다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될지 지금은 현업에서 조금 더 제가 자리를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연배가 됐습니다마는 금리 부담이 보통이 아니죠. 대개 우리가 자산을 매입할 때 자기 돈 가지고 다 매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그건 좀 우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채를 얼마 정도 투입하고 자기 자금을 얼마 정도 투입해서 결국 자산을 매입하는데 그럼 자산을 매입하고 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대부분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란 일인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리 부담이 커지게 되면 금리 부담이 커지게 되고 또 경기 침체까지 이렇게 더해지게 되면 자산 가격은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리지 않습니까 금리 부담은 올라가고 자산 가격은 내려가고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한참 집값이 오를 때 우리나라의 이제 좀 젊은 분들 일명 영거리라고 합니까 그렇게 젊은 분들이 이제 무리해서 집 장만한 경우가 상당히 이제 큰 부담을 짊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참 이렇게 세상이라는 게 다 이렇게 바뀌니까 그리고 일단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사이클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나 지금 강남이 저렇게 호황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미분양된 상태도 있었죠 반포자의 같은 경우는 전환 ved고사оль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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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books